나스트루비의 권큰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과근무 있어서 초과근무 하러 나가는 중이고 아마 영상은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무부날 4주차 마지막 스쿼트 영상을 올리게 될 거에요. 그거 영상 보면서 제가 직장인 운동 컨텐츠를 하면서 요즘 막 분할수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논쟁이 많이 되는데 제 생각을 조금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영상을 켰습니다. 뭐 2분할이 뭐든 무부날이 뭐든 4분할이 뭐든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는 이제 운동을 하는 직장인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취미로 하는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내 입가 맞다. 너가 맞 틀렸다. 이런 논쟁을 하는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고 취미생활로 조금 스트레스를 풀고자 운동을 하는 거지. 2분할을 해서 몸이 엄청 좋아진다. 4분할을 해서 좋아진다. 5분할을 해서 좋아진다. 이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내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스트레스를 날릴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대회를 나가서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인플루언스로 활약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논쟁은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넌 왜 무분할을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5일, 6일 이렇게 운동할 자신이 없어요. 많아봤자 3, 4일 그 정도 운동을 하길 원하는데 운동을 할 때마다 자극을 원하고 R백임의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R백이는 게 운동을 잘했다의 기준은 아니지만 R의 백임으로서 내가 운동을 여기를 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무분할로 전체 몸을 조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일주일에 두 번밖에 운동을 못하는데 운동을 2분할을 하고 4분할을 하면 다음 턴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게 싫어서 저는 무분할로 될 수 있는 운동 시간 안에 모든 운동 종목을 뽑아내려고 무분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저처럼 이유가 있거나 본인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거지 요즘 보면은 너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논문의 근거에서 그렇다. 근데 저도 석사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논문을 내봤지만 논문이라는 자체가 A라는 논문이 나오면 꼭 반박하는 B논문이 나오고 B논문이 나오면 C논문이 나오고 예전에 했던 방법론이 지금 방법론에서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제 모토천 나스트로비의 건강을 위해서처럼 정말 건강을 위해서 재밌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별로 안 되고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도 별로 안 되지만 제가 그분들 영상 운동하는 영상 보면 정말 즐기면서 하시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본인의 운동 수행 능력에 맞춰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서 저는 동기부여를 받고 더욱 더 열심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드려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무게에 너무 집착하지도 마시고 분할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트로비 나스트로비